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도연도 분은 사각분과 원형분을 따로 영상을 담았습니다. 왜? 종류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도연도 화분 구매하시면 오늘도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6만원 이상 구매시 쑥쑥이 2kg짜리, 현재 5천원 판매합니다. 그리고 깔망 하나, 12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현재 5kg에 1만원 판매합니다. 깔망 두 장 드립니다. 아이고, 나는 도연도 다 바꿨어. 화분 구매하시면, 24만원 이상 구매하시면 10kg짜리 2만원에 판매하지만 택배비 제가 물고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은 흙인지는 화분 영상 뒤에 저희가 쑥쑥이 영상을 다시 소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소문만 듣고도 와서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그 쑥쑥이를 드립니다. 네, 도연도 화분 중에서 정사각형, 사각형의 화분을 오늘 소개합니다. 그리고 10분 이후에는 구독자님 꼭 보고 가세요. 도연도 화분 중에서 현재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 있습니다. 택배 다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제가 직접 갖다 드립니다. 가장 큰 사이즈, 쑥쑥이 사이즈에서부터 가장 큰 특대 사이즈까지 도연도 화분의 모든 것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사각형, 아유, 자, 일단 한 번만 이미지 샷으로 가면 다육이를 가장 이쁘게 만들어주는 게 도연도, 그래서 매니아방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도연도, 자, 1번, 51번부터 갑니다. 자, 51번,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9.5 맞죠?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됐습니다. 10cm 맞죠? 자, 51번, 9.5 곱하기 10cm, 1개 12,000원, 5개 6만원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굽다리 좋습니다. 통풍, 배수 확실합니다. 역시 도연도의, 51번입니다. 자, 52번은, 자, 52번, 9.5 같네요? 오, 그려, 그러면 높이만 다릅니다. 13cm 맞죠? 억, 봤어, 역시, 52번, 1개는 15,000원, 4개 6만원 맞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높이만 10cm에서 13으로 갔지요? 자, 높이만 10에서 13으로 갔습니다. 자, 53번, 와, 이렇게, 이렇게 크기 차이 있습니다. 자, 위에 입구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9.5 그리고 높이는 16.5cm 맞죠? 자, 그래서 도연도 53번, 하나는 2만원, 6, 아니, 3개 6만원, 6개 12만원. 자, 도연도 53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번 다시, 자, 사진 찍으세요. 도연도 51번, 52번, 53번.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갑니다. 와, 모양은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거품. 섞어갑니다, 섞어갑니다. 특별히 좋다, 나쁘다 하시면 제가 더 추가하거나 빼드릴 수 있습니다. 자, 도연도 51번, 52번, 53번. 자, 54번은 잠시 후에 볼게요. 그 다음에 55번. 왜냐면, 자, 55번은, 자, 와, 11cm. 그런데 조금 도톰해서 13cm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높이는 13cm, 아, 이렇게 해서, 자, 뒤가 똑같은 도연도. 자, 요렇게, 쩐쩐쩐쩐쩐쩐쩐. 요런, 요런 스타일의 모양과, 그리고 요런 스타일의 모양과 섞어갑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굽다리는 통풍이 좋다는 뜻이고, 도연도 확실히 도장 찍었습니다. 자, 도연도. 그 다음에, 예, 55번이죠? 그 다음에, 56번. 56번은, 아, 키만 조금 커졌습니다. 입구는 13cm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는 16.5cm 맞습니다.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요렇게 갔지요? 그 다음에, 56번 갔지요? 57번 하나 소개합니다. 57번. 자, 57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57번은, 오, 입구는 13cm 맞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얇고, 두께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높이요? 어머, 세상에. 24cm. 높이가 24cm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자, 55번, 56번, 57번까지. 자, 요렇게. 자, 사진 찍으셨어요? 자, 하나, 둘, 셋, 찰칵 찍었죠? 자, 55번은 13 곱하기 16.5. 하나, 2만원. 3개, 6만원. 자, 56번이요. 도엔도 13.5 곱하기 16.5. 하나, 2만 7천원. 다섯 개, 13만 5천원. 자, 도엔도 57번이요. 13 곱하기 24. 하나, 3만 6천원. 두 개 하면 7만 2천원. 자, 3개를 비교해드립니다. 높이 차이가 있죠? 입구는? 같습니다. 자, 그 저희 이화랜드에서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이 염자. 염자를 매장에 방문해서도 많이 구매하시고, 혹은 식재 후 배송도 가장 많이 합니다. 도엔도분 56번에 작은 사이즈예요. 자, 큰 사이즈요? 잠깐 기다려. 아유, 염자 화분이 마땅한 게 없어. 딱 기다리세요. 자, 56번으로 염자 식재했습니다. 자, 아유, 좋아라.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54번이 빠졌다 그랬죠? 자, 54번은 입구가 조금 넓어졌습니다. 요렇게 쟀습니다. 맞죠? 12.5 그리고 높이는 13 13 안돼요? 10이네. 10 10이죠? 10 자, 10이에요. 자, 그래서 잘못했나. 12.5 곱하기 10 한 개는 18,000원. 네 개 하면 72,000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렇게 아유, 배수구. 자, 그 다음에 58번. 58번입니다. 자, 정사각형. 자, 요렇게 사이즈 17 같죠? 16.5 그 다음에 13.5 맞죠? 그 다음에 58번이고 하나는 3만원 네 개 하면 12만원인데 아, 이 사이즈 좋아요. 집에서 정리하기 최고로 좋습니다. 아, 이만원. 자, 3만원이고 도엔도 58번 16.5 곱하기 13.5 한 개는 3만원 네 개 하면 12만원. 자, 그래서 그 54번과 58번 가장 많이 판매됩니다. 자, 그리고 또 59번. 아, 사이즈는 같아요. 자, 사이즈 같죠? 자, 높이만 도레미 높이만 다릅니다. 자, 요 16.5는 같고 높이가 16.5 아, 그러면 통일감이 있어요. 눈치채셨죠? 낮은 사이즈는 10cm 중간 사이즈는 13.5 높은 사이즈는 16.5 자, 도엔도 54번 58번, 59번 사진 찍으셨죠? 하나, 둘, 셋. 착각! 자, 이렇게 해서 넓은 정사각형을 소개했고 자, 식재되어 있는 모습 요 화분은 59번 그 다음에, 자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짠 이쁘죠? 이쁘죠? 자, 요렇게 요런 모양과 요런 모양과 그 다음에 요런 거품 모양이 섞어 가는데 특별히 나는 원한다 그러시면 주문하시면 원하는 걸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 사각 사이즈 54번 가장 많이 아마 베란다에서는 54번이 가장 적당하지 싶습니다. 응, 적당하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원형에서 정말 많이 나가는데 비교해 드리려고 잠시 쉬어갑니다. 54번과 67번인데 54번은 정사각형이잖아요? 한 개 만 8천 원이고 67번은 자, 지름은 요렇게 됐어요. 16.5 높이는 14 맞지요? 한 개 2만 원 여섯 개 12만 원인데 저희 매장에서 정말로 제일 많이 나갑니다. 67번 도연도 67번 도연도 54번은 사각형 낮이 10cm니까 조금 낮지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빅 인기 있는 아이를 잠시 구경했고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아우 아까 59번에서 위에 사이즈는 같습니다. 59번에서 위에 사이즈는 같은데 높이가 오우 22.5 아이고 그래서, 그래서 자, 16.5 곱하기 22.5 하나 5만 원 두 개 하면 10만 원입니다. 요렇게 저희는 염자 3만 원 4만 원대를 가장 많이 식재해 가십니다. 식재 후 배송 식재해 매장에서 가십니다. 어머, 요건 또 조금 색감이 어둡잖아요. 이렇게 전체 같은 게 없고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제가 한 가지만 말해드리면 똑같이 요약을 발라서 가마에 들어가는데 불 쪽이 가까우면 진한 색 불 쪽이 살짝 멀면 멀수록 엷은 색깔 밝은 색깔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색감 차이는 가마 불가마의 거리 때문에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60번 같죠? 자, 그 다음에 61번은 아예 번호가 없어요. 특대 1번 근데 왕특대도 있어요. 자, 특대 1번은 자, 사이즈 잽니다. 요렇게 24.5 맞죠? 예, 그리고 높이는 20.5cm 커요, 커요. 자, 정사각 특대 1번 하나 9만원 두 개 하면 18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사각 특대 2번 자, 높이가 살짝 틀려졌죠? 자, 사이즈는 요렇게 같습니다. 24.5 맞죠? 예, 24.5 맞죠? 그리고 높이는 오, 31이 이거는 안돼 20cm 자, 높이는 요렇게 갑니다. 32cm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사각 특대 1번과 특대 2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정사각 특대 2번은 24.5 곱하기 32 한 개는 15만원 두 개 30만원 자, 왜냐하면 크기별로 높이별로 다 가잖아요. 입구는 같애도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앞쪽 줄에 놓고 뒤쪽 줄에 놓는데 단 하지 않아도 그 높이가 됩니다. 높이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정사각형이고 제가 처음에 광고 드린 것처럼 자, 도엔도 왕특대 도엔도 왕특대 자, 왕특대 1번입니다. 50만원이고 자, 사이즈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쩐쩐쩐쩐쩐 자, 얼마예요? 48cm 정도 됩니다. 48cm 정도 48cm 정도 되죠? 48? 내 한 뼘이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 뼘 반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갑니다. 자, 높이 봤어요? 예, 29 30 조금 모자라죠? 29 자, 왕특대 사이즈는 1번이죠? 왕특대 1번 도엔도 왕특대 1번 50만원이고 자, 요런 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 번 가마에서 나올 때 딱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왕특대 사이즈는 살짝 실금이 가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실금 같다고 다시 안됩니다. 그걸 감안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왕특대는 흙을 만들어서 빚어서 이게 주물이잖아요. 주물로 빚어서 옮기는 데까지가 휘청휘청하기 때문에 살짝 그런 부분은 구독자님이 알고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왕특대 2번 야도 50만원 자, 사이즈 갑니다. 자, 41cm 혹은 42cm 아, 43cm 예, 사이즈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체 높이 사이즈 갑니다. 자, 몇 cm 있죠? 35cm 맞죠? 자, 땅이잖아요. 땅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갔지요? 자, 43 곱하기 35 왕특대 2번 가격은 50만원 자 두개를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키 차이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영웅 히어로 거품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일단 자 왕특대 3번이고 자 사이즈는 40 높이가 47 가격은 50만원 네 맞습니다 자 사이즈 갑니다 몇이에요? 40 맞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높이 갑니다 높이 자 쩐쩐쩐쩐 자 47 맞습니다 가격은 50만원인데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조금 전에 봤던 사이즈는 요 아이들 둘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특대 3번은 요런 스타일입니다 거품이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런 새로 완전히 이 새로운 뉴버전의 디자인 자 요렇게 해서 왕왕왕특대 쪼꼬미 사이즈부터 왕특대의 도엔도 화분까지 아이고 자 구경했고 소문만 듣고도 줄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완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 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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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에는 다 샜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이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죠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흙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흙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흙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창흙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매나 똑같아요 창흙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캐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흙이에요 왜냐하면 창흙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백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흙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흙입니다 창흙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흙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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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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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를 빨리 못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요 2,7천원 그 다음에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래요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그쵸?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10,000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1개 말고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휴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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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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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멘